유성의 미니깨엄? 오늘은 무슨 깨엄? 달무티를 5명이서 한다고? 사람이 너무 적어요 공유 왜 이렇게 막 가져가 하나 뽑아서 지금 달무티 정해야지 지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딱 하나씩만 뽑아서 숫자 낮은 사람이 계급 높은 거예요 각자 자리에 가보면 셀크 상자 있죠 거기 가운데 칸에 넣으면 저 가운데 뜹니다 야 나 10이다 나는 9 9 9 오케이 8 뭐야 잠깐만 10 9 8 이라고? 그럼 내가 7을 내주지 아니 이 자식 아니 이러면 난 6이다 이 자식 예스 아니 진짜 쩌네 이거 두작이냐 진짜 두작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10 9 8 7 6이 뜨냐 이거 지금 라운데로 다 자리에 서주시고요 야 9 누구야 일로와 똥냠아 네 얼굴 네 얼굴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뭔데 네 어 잘못 드릴게 오 쩌라구 야 야 사용 시키던가 컴텐츠 녹화해야 돼서 안돼 네 자 녹화하고 사용 시킬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대충 1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대충만 설명을 해드리면 계급이 존재하고 1번부터 12번이 있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계급이 높고요 1번은 1장 2번은 2장 12번은 12장 이런 식으로 번호마다 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커도 2장이 있고요 전 사람이 낸 숫자보다 낮은 숫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순서인 사람이 낸 카드의 개수만큼만 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첫 플레이어가 12를 3장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12보다 낮은 숫자를 3장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죠 이 개새끼들아 아시겠어요? 일단은 저번에 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나 15개 딱 됐고 1장씩만 더 가져가면 된다 이러고 나서 이제 1등이랑 꼴등 그리고 2등이랑 꼴등 바로 위에 이렇게 카드를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등이랑 꼴등은 2장씩 교환 그리고 2등이랑 꼴등 위에는 1장씩 교환 아시죠? 제일 좋은 거 줘야 돼요 꼴등은 자 공우님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아 기다려 정리하잖아 오케이 나도 정리해야겠다 자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거 2개 주기부터 왜 고민한 거야 시끄러워요 잘못팀님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 주세요 처음에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12 하나 일단 이선이 6인 거 뭐야 3인가? 3인가? 3 1장 땀? 아 아니 2전 카드 한 장 파헤 OK 내가 달부티한테 3 하고 3 1 다음 아플 차례죠 12보다 아래의 카드 한 장만 낼 수 있습니다 11 한 장 그럼 저도 간단하게 10 한 장 하겠습니다 공용 9 차례대로 당하고 있어 7이 나왔어 야 7을 벌써 썼어 제 차례입니다 누가 먹냐 꾸멍이겠지 모자 갑니다 6 한 장 5 한 장 패스 패스 3 네 3 네 3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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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당신 3 있는데 봤어 저는 패스 하겠습니다 아 이걸 패스하네 아 이걸 패스하네 뭐야 9야? 9 한 장이죠 오 야 한 장 8 8 한 장 한 장씩 짤짤이가 많네 패스 6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아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5 5를 썼어요 좋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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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파크모님도 처음이죠 오케이 이거 여러 장 넣을 때도 한 장씩 넣어야 되던가 네 한 장씩 넣어야 돼요 자 12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 3장 넣습니다 그럼 저는 11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우 에이 없어 아 이거 지금 내면 아 모르겠다 와 9 3장입니다 와 9 3장 와 9 3장이 꽉션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스죠 이러면 저도 6 3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машина 어떻게 유기세장이 나왔지? 구멍님 패스인가요? 저도 패스! 자 공룡님 차례죠 이러면 또 원하는거 내주시면 됩니다 초기화되고 원하는거 내면 돼요 뭘 낼까? 12 4장 4장? 이거 올패스일거 같은데 오 구멍 12 4장 저 패스 저 패스 나플님 있나요? 어? 14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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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저도 패스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네요 석공 1장으로 가겠습니다 8 1장 7 1장 5 1장 패스요 패스 패스할게요 4 4 4 4 4는 빡센데 4는 빡센데 3 3 패스 없자요 저도 패스 달 무티를 소비시키기 위한 2를 내도록 하.. 뭐야 여기 2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얼굴 2 나왔습니다 달 무티 꺼내 빨리 패스 형준씨 나무티인가요? 패스 없지 저도 없고요 그럼 또 맞풀이죠 1등 못하면 멍청 대신 3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3 3 이름이 끝났네 달 무티 꺼내 달 무티 누구냐 없어요 없어요 저도 패스 패스 그럼 당연히 패스겠죠 이런 파크모 차례고요 8이요 이번 파는 다 짤짤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짤짤이 아 패스요 야 달 무티 꺼내 자 5 한장 약간 2 끝났고 저 3 내겠습니다 이러면 달 무티 쓰겠지 패스 패스 달 무티다 이 자식 달 무티 꺼놨다 야 파크모가 쓴거지 너였구나 나였다 그럼 내 차례지 파크모 이 자식 달 무티 가져가다니 이러면 무조건 파크모 차례죠 9 2장 쓸게요 9 2장 8 9장 쓸게요 아 오케이 조커가 있었네 패스 저도 패스 7 2장 쓸게요 7 2장 오 나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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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패스요 아 끝났습니까 패스요 왕의 차례를 좀 뺏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나가나요 4 3장으로 야 끝났어 아 4 3장 이러면 파크모 차례죠 전가요 네 12장이요 12장 그럼 저는 대신의 차례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나 끝났어 야 안돼 그럼 내가 내 예 야 나 카드 망했어 카드 조합이 구려 지금 몇 장이냐 이거 12 4장이요 야 미친 패스 패스요 야 나 콜딩인데 음 또 나군 야 나 콜딩이야 오 12 4장을 가지고 있었어 오오 12장이요 오 그래도 되실 때 이러면 패스요 아 나 제 차례에요 자 8 2장 저는 패스요 음 패스요 오오오 11 2장 11 2장 오오 8 2장 오오오 박 manufacture는 패스 나 패스 오 1 리얼 알려봐 네 1인데 잠시만 9 1장 끝 그럼 4장 missing 10 1 패스 내가 죽어라 저게움 칠 패스 아니 칠을 내는데 패스라고? 뭘 놔둔거야 도대체 십일 이야 깨있다 왜 가지고 있었던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진짜 멍하게 있었는데 이게 십일이 한 장에 남아있네 아니 닮으티를 냈을때 십일을 뺐어야될거 아니야? 아니 아니 나 이거 카드 옆에 일도 있길래 어 뭐지 하고 봤는데 나 인벤토리창에 십일이 한 장에 있었어 핫바가 아니고 뭐해 왔어 이거 아 지 손패에 업고 인간 안해주지 몰랐구나 아 어 그렇게 부주의한 것도 본인의 실력이죠 농도 인생 알바인가요 저희? 아 뭐 알바 아니죠 아 하필 핫바에 안 들어가있냐 왜 아 진짜 아